동강변의 영월장입니다 10년 전보다 더 길이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야 저기까지 저 산꼭대기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고 있는 레저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족발입니다 족발 얼마짜리 족발입니까 이거 만원 만원 오천원 꼬리입니다 꼬리 그죠? 꼬리입니다 나 거시긴 줄 알았어 이야 바로 그냥 막 한방 족발이 나옵니다 한방 족발 한방입니다 한방 우리 사장님이 어디 어디 가셨죠? 영월하고 영월 평창 평창 가셨나? 어 이야 우리는 원주 영월 평창 우와 족발입니다 한방 족발 영월에 왔더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게 진짜 백이야 이게 충분해 영월에 오시면 진짜 백의 한방 이거 한방이에요? 이름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우리 그냥 간판 이름이고 어디 써 아 성간에 왕족발입니다 왕족발 왕족발 영월장 원주장 평창장입니다 원래 고기만 좋으면 그렇게까지 한방을 안 넣어도 돼요 아 이게 수입을 쓰게 되면 아 그 냄새 소유의 냄새를 잡으려고 그러면 한방은 맛있되면 고기만 좋으면 소금만 넣고 삶아도 맛있어요 이게 몇 년째 하신 거야? 20년? 20년이 넘게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 아이고야 대박 30년 장가를 보냈어 장가를 안 보냈어 아 간다는데 안 보면 우측에 아니 그래서 초등학교 때서부터 한 번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러잖아 족발 꼴도 복식 안 먹어 왜? 냄새를 소금때때만 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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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 이걸로 갖다가 얼마나 맞았으면 족발을 안 먹어 아 이걸로 맞았어 얘가? 이야 하하하하하하 누가 엄마가 아무 시간 이걸로 놀고 저희 뭐야 앞발을 떼리면 안돼 밥죽으로 떼주시네 이게 뒷발이 이렇게 생겨서 얼마나 아파 이걸 하도 떼려놓으니까 우리 큰아들이 족발을 안 먹어 하하하하하하 그래깟 족발을 맞지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 말았을때 영월장에 끝자락입니다 거의 끝자락이죠 여기? 중간이지 중간? 여기가 중간이야? 네 아 이거 한참 남았구나 꼬리 하나만 굉장히 길어졌네 꼬리야? 거식이야 골식이 아니고 골이 이걸 치다 먹어 한번 먹어봐요 나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게 골이입니다 이게 콜라겐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죠? 아가씨들이 지나가다가 그렇더라 그러고 골식이 와 녹아내리네 녹아내려 지금 제가 이것을 맛보고 있는데 입안에서 사르르르 녹아내립니다 꼬리 세 개를 주시네 이 족발이 이거 사시면은 쫄깃하고 단골이세요? 옛날에 옴니깐요 영어산고 천원짜리로 주시네 드디어 저 사람이 모였습니다 축복여요 양은솥이 특이하네 양은솥이 특이하네 양은솥은 유해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거 이 손만 56만원에 도시 그래서 이거 이거 이 가마솥이네 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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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우물에 또 이거 주물이라고 아 원래 양은솥에는 과열을 오래 하면 안 돼 이 가마솥만 56만원 이 가마솥만 56만원 껍데기도 맞았네 껍데기까지? 이 콜라겐하네 이거 이야 마솥꼬리에 좀 놨지 진짜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네 기술 그죠? 되겠다 내 아이가 몇신데 지금 족발로부터 맞은 애가 족발로부터 맞은 놈이 장가가서 장가가서 몇살인데 못찾고죠 이거 이건 족발 족발이네 이거 장가간 놈이 42살 아유 42살이야? 근 30년도 안 되는거야 이거? 30년은 조금 못됐나 42살이야? 42살짜리 큰아들은 이미 장가를 갔는데 어린이 쳐다보니 이 족발 이걸로 얻어맞아 그래서 제가 족발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충격에 족발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족발이랍니다 그런데 이 족발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족발 여기 쇼옹월자리 얼마다 아유 너무 맛있어요 지금 먹어보니까 맛있어 자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한 몇달 쉬셨어요? 몇달? 3달 아 그러면 안쉬웠네 여기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그죠? 이쪽으로 확진자가 안나오니까 다른지역에는 보통 기본이 2달이야 2달 장사를 잘하셨네 네 아무튼 맛있는 족발 성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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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족발 성관회 성관회 성씨세요? 성씨는 내가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다 뭐 될까 엄마 이런거 많은 만원 우리 어머니도 족발 좋아하시는구나 탕거리시네 그지? 안녕하세요 여기 잘오셨어요 맛이 너무 좋아 우리 단골 단골어머니이시구나 한마디 아세요 전국에 여기 족발 맛이 어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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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은 다르네요 어머니 그죠? 서울에서 오신 미녀들이 대박 터지는 모자대박 맛이 죽입니다 여기 여기로 쇠요 족발 어울렸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저기 봐봐 한글자막 by 한효정